저는 계속 저 녀석들이 재난을 낳고 전쟁을 일으킨 원윤인가 여기서부터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 와, 사과야! 오늘도 잘 부탁해! 이 해측 녀석이... 그, 고마다지의 희메가...聞こえる! 지스메! 시공을 면색히니스루가 생략! 와, 대약발이 해볼까? 대지어, 문서 좀 쳐라! 여기가... 왜, 더 소리 질러봐! 멜레는, 멜레 인공을 실시한 것이 포크스엠입니다. 너는 잘 모르겠지 않았나요? 모두의 행동을... 자세히, 일찍으로 와! 고개하쥬는 소리 짓! 나르뎌... 멜레는, 시가崩れていくの을... ...깐지어! 너의攻撃은 예정입니다. 이 해측 녀석이... 멜레는... 지체가 지켜드릴께요, 카키쥬. 으응? 흐하하! 왜! 더 소리 질러봐! 다치게 놔두진 않겠어요. 금방 끝난다. 히하하하! 왜! 더 소리 질러봐! 한 번의 승리로는 전쟁에 큰 영향을 줄 수 없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더 많은 이들이 하늘을 볼 수 있게 되겠죠